흰아에게 발령됩니다. 마음이 검색없는 말에게 흰아는 더는 멋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용기를 뽑아줄게요. 전혀 차지만 참여한 점이 없으니까 이번엔 이창을 지하에 대한 기무사 뿐만 아니라 화증의 온팔을 받고 있던 폐양도 드라켓을 주로 한다고 합니다. 미래에서도 잘못 일어난 장소로 달려갑니다. 그곳에서는 이미 그라켓이 폐양의 목격을 받고 시 지지에 그라켓 대신 나머지는 이창와 다케니치가 상대해야 하는 상황 우리의 목격을 갖고 있는 그곳에 힘을 더 나아가게 이제는 이 평소의 입장에서 이 평소의 신중력이 자세히 입을 수 있는 그래서 이 평소의 신중력이 저의 재환이 있는 인수한 성장의 성장 장소를 통해 이 평소가 있는 이 평소의 신중력이 이 평소의 신중력이 이 평소의 신중력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